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은 후, 다음은 인삼페이지 한 장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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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? 움직여? 어디야? 아 저기 동영상? 동영상? 자 보고 한지 한번 볼까요? 와우 내 것까지 챙겨주셨네 직접 만든 샌드위치 와우 소외계층을 위한 꾸준한 통찌 활동 와 떡가지 세상에 있는 10분 휴식이야? 10분 휴식 야 우리도 봄 같은 거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아쉽다 이겨라 이거 좀 뿌리면 더 맛있어 보이겠지? 양념치킨이야? 질질 흘리면서 먹는 거 아니야? 휴식도 있고 화면식도 있어 그냥 여기에다 공간에서 찍어먹는 게 나아 미안 내가 센스가 없다 어떡했네? 신나게 Pleasure 나에 신나게 Pleasure 신나게 Pleasure 신나게 Pleasure 애인 저게 뭐야? 뭐야 저게 뭐야 저게 아프지? 야 저게 뭐야 저렇게 해서 안에 공이 있잖아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만들어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을 안으로 이렇게 해서 빼잖아 우리의 성공에 5점을 득점했습니다 오~~ 네 남친 오늘 한 상 할 줄 알았어 네 맞어 조금 더 웃자 ㅋㅋㅋㅋㅋ 뭐 하는거야? 글쎄 공이 누적공인가 이런거 하는건가? 공 잡으려고 뭔가 레디 하는 느낌이에요 많이 해가지고, 빨리 와. 기록했어야지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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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상식 기상식 상 언제 보여요? 빨리 주세요 쉽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2019 코리안 럭비리그 1차 대회 우승팀에 대한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 앞서 동대회 성적을 발표하겠습니다 3위 한국전력공사 2위 포스코건설 우승 현대글로베스 현대글로베스 팀 2명 시상대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시상은 존 석회 이영학 교회사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3장 우승 현대글로베스 팀 우승 ہ Neither 우승은 공 fund 위는 본회 주최해 2019년도 코리안 럭비리그 1차 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주 EP Ass İ Morse 2번째 우승 2번째 우승 대한럭비오페 회장 이상range 괜놀에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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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보내지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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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